퀘이사존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Q&콜입니다. 지금부터 로켓의 콘데서 마이크, 토치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녹음 방법 및 환경은 퀘이사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음이라고도 한다. 좁은 뜻으로는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청각을 일으키는 주파수 대역을 갖는 파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가청주파수라고 하는데 대략 진동수가 16에서 2만 헤르치 영역이다. 또한 소리의 세기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데 특히 주파수가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세기의 범위가 좁다. 음파는 진행방향과 진동방향이 서로 일치하는 종파로 진행방향을 따라 매질이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교대로 나타나서 소밀파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파동의 경우의 소와 같이 세기를 나타내는 부분과 주기를 나타내는 부분의 고부로 이루어지며 1초당 나타나는 밀한 영역의 수가 진동수가 된다. 음파의 속도는 상온의 대기에서 약 340mps이고 온도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물속에서는 약 1500mps, 철등의 고체에서는 약 5000mps의 값을 갖는다. 사람 이외의 동물에서 사람의 청각기관과 닮은 기구를 볼 수 있는 것은 척추동물이며 이보다 하등동물에서는 청각기관이 반드시 머리 부분에 있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모기는 몸의 표면에 나이 든 섬호가 어떤 주파수역에서 잘 진동하며 그 주파수역을 포함하는 음파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 주파수가 2만Hz를 넘는 음파는 초음파라 하여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으나 쥐, 박쥐, 돌고래 등은 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